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림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못 알아 듣는 유행어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복세 편살이라는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건 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게 이제 복세 편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주시장 참 복잡하죠. 그럴 때일수록 편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같이 가져보면서 복세 편살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한번 일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참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종목들 혹은 관련해서 좀 걱정되시는 부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요소 포함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다양한 펀더멘탈 컨텐츠들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요.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양한 부분들도 소통할 건데 또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통해서 또 노란토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방에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 특히 장중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주신 분은 교재 두 건 또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또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정말 복세 편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가 반전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외국의 순매수름 지속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32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찍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좀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시장 다 어려울 때 제가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빠지고 시장 다 위기 오는 거 아니냐 반도체 지수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할 때 도널이 BFP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 반등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속적 상승보다는 채널형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형 하락은 특정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지만 지속적인 상승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테이퍼링 그게 좀 낯설은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 테이퍼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이퍼링하는 단어를 좀 어렵게 생각하셔서 좀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요. 경제의 어떤 순환구조 속에서 5대 키워드 구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 일반적으로 혜택을 좀 줍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에서 갚아야 될 돈이라든지 혹은 시장에서 풀려야 될 돈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갚아야 될 돈은 좀 줄이겠죠.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조금 부담은 덜하니까요. 그러면서 약간 혜택을 주다가 이 방법이 안 되면 어떡하냐. 양적 완화를 합니다. 지금처럼 어떤 돈에 대해서 푸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양적 완화에 포함이 돼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돈을 이렇게 풀다가 지금 혜택을 주고 돈을 풀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 이제 테이퍼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좁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촛불의 마지막 꼭지점은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돈을 푸는 거를 조금 덜 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천만 원을 풀었다면 지금 이제 백만 원씩 푸는 거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그 다음이 다시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좀 다릅니다. 테이퍼링하고 나서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돈을 더 걷는 양쪽 축소로 기여집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양쪽 완화를 규모를 줄이는 거지 양쪽 완화를 안 하는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서 움직이신 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빅스가 빅스가 연속으로 근사저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근사저점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바닥이 이제 슬슬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이 어렵다. 대신에 종목적으로 제가 채널형 하락이기 때문에 채널형 하락이라는 것은 반등이라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이번 주 보게 되면 3130.30에서 3215.13포인트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몰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하면 딱 3대 섹터 생각나지 않습니까? 뭡니까? 첫 번째 메타버스. 두 번째 제약바이오. 세 번째 2차전지. 그중에 메타버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메타버스 어마어마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NFT. 지금은 MG세대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MG세대가 뭐냐면 M, 밀레니엄, G, 원주민.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해서 이제는 그 수익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현실 세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만듭니다. 제 말이 맞죠. 이 시장은 우리가 지금 3, 40대가 이해하는 것과 그 2, 30대가 이해하는 사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2, 30대가 만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MG세대를 이해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 예전에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피처폰 쓸 때 스마트폰을 굳이 왜 써라고 했지만 결국 스마트폰은 다 넘어갔잖아요. 그거랑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번 주에 상승한 종목도 거의 다 메타버스 중에 이번에 NFT 쪽 관련된 종목인데 위메이드가 시총이 1조 8천억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지 거의 2조 가까이 됐어요. 위메이드가. 뭐냐면 이것이 무슨 힘이다? NFT의 힘이다. 메타버스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래곤플라이라든지 룽트코리아 다 NFT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 말씀드렸죠. 제가 3대 섹터 제약바이오주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주가 터널아운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HLB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서는 갈 종목은 간다. 그리고 HLB도 갈 종목 간다였다는 건데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더 가게 되는 부분이죠.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주. 실적 기대감이랑 상승 순환매로 제가 2차전지 중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한솔케미칼이죠. 한솔케미칼 신고가 넘어갔습니다. 좋은 종목을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종목에 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수성이노베이션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섹터에서 흐름이 만들어졌다. 지금 폐배터리도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은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장을 느낄 수 있었죠? 결국은 트렌드다. 지금은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 3대 섹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다른 섹터는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50%, 100%, 200%의 상승은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입장 흐름 보면서 지금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섹터와 관련된 흐름들 결국 이 대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일부 수익을 내고 나와야 하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또 분류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리고 또 제가 매주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델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퀴즈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 그러면 전화 연결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컴투스고요. 컴투스. 네. 네, 12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12만 원, 비중 20%. 컴투스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위즈웨익 스터디오라는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 인수도 있고 케이뱅크라든지 이런 지분 투자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간은 좀 지지부진해서요. 그래서 약세 여름이 아쉬움이 있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컴투스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사실 과거에 가장 했댔던 건 낚시의 신이라고 낚시 게임으로 한 때 굉장히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또 다양한 게임들과 또 다양한 어떠한 비전들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기대감이 좀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가 최근에 이제 골프 게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트렌디하게 하면서 또 위즈웨익 스터디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이 좀 양대 구분이 좀 이루어진 게 큰 섹터, 그러니까 시총 1조 이상인 게임주들은 좀 약세름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실족 1조 이하의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시장에선 조금은 두각을 좀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적으로 약간 약세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관련된, 컴퓨터 수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서 두각 받을 수 있고요.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도가 한 5,090억 정도 매출액을 냈고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이제 판관비를 좀 많이 쓰긴 했어요. 상반기 때 판관비 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올해도 흑자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본도 1조 이상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이렇게 크게 우려감이 있거나 너무 부진하다 이런 우려감은 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현재 올해 1,000억짜리는 조금 어떻게 될지는 좀 하반기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1조 3,000억인데요. 한 2조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2조라고 하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에서 40%까지 볼 수 있겠죠. 50%까지 하게 되면 2조 구간이 넘으니까 그러면 40% 밴딩 구간을 보면서 가격 제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3천에서 40% 상승이면 14만 원 자 이 종목은 14만 원까지 다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의 재무 분석에서는 14만 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지지와 정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또 보시면서 낮은 자리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차적인 저항은 13만 3천 원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단 새 꼭지와 하단 상단 새 꼭지가 만나는 자리는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만 3천 원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7천 원 차이라고 하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만 2천 원 정도 천 원 정도 더 낮춰보겠습니다. 그래서 13만 2천 원 저항 자리를 우표가로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크게 지금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 찍고 돌아서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9만 2천 원 제시를 드리겠지만 뭐 종목 자체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다시 지금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엘소포트가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같이 그냥 휘몰아서 내려온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13만 2천 원 손절가 9만 2천 원 이렇게 제시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 명쾌한 어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3만 2천 원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이마트고요. 이마트고요. 네 17만 5천 5백 원에 22%요. 17만 5천 5백 원에 22% 비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마트를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글쎄 안전하게 간다고 접근을 했었는데 네 네 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저기 하다가 요즘에 좀 올라와서 네 네 네 지금 매수과 좀 위로 올라왔는데 네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갖고 가도 되는 건지 네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마트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제 그 마트 중에는 롯데마트 이마트가 양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이제 이마이트 트레이더스라는 부분이 또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이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대형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영업용 대형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마트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세계 그룹 거잖아요. 그죠? 쓱닷컴 쓱닷컴이라고 ssg닷컴이죠. 상장 절차 착수 논의가 최근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에 관련해서 지분을 추가 취득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두각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스타벅스는 커피 브랜드에서는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업계 대형 공룡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이제 적정 가치에 대한 논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매출액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11조 정도 만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2조에서 25조 사이에 매출액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2천 한 5백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본은 지금 볼 때는 안정적인 흐름 부채비를 좀 다소 높긴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서 한 10조 정도의 자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총이 5조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안정성을 느끼신 것 같아요. 자본이 10조인데 아직 5조밖에 안 돼 있으니 적정 가치 평가로 밸류이션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영업이익이 2천 5백억 나오면 20구간이기 때문에 좀 높을 수는 있는데 이거에 적정적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스타벅스 이슈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슥닷컴, SSG닷컴의 상장인수 절차 논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정 가치는 6조 정도 봅니다. 6조 정도면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그 20% 상승 흐름이라고 했을 경우에 현재 18만 원 기준으로 3만 6천 원 그럼 2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트렌디한 종목보다는 가치 밸류이션 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21만 원에서 22만 원 그리고 차트 지지화 저항을 보겠습니다. 지지화 저항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만 원에서 지금 3개의 꼭지가 만납니다. 3개의 꼭지가 만난다는 건 저항적으로 굉장히 큰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대 구준으로 보게 되면 18만 6천 원에서 지지대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치는 일단은 21, 22가 나온다 하더라도 차트가 지지저항으로 봤을 때 18만 4천 원에서 6천 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다시 올라왔을 때 18만 4천 원 부근 18만 4천 원 부근에서는 전략 매도 이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전라이 15만 원 제시 드리겠는데 18만 4천 원은 다음 주라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18만 4천 원 정리하시고 15만 원 이하에서 오히려 재접근한 전략도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물 때가 많다라는 부분 차트 기준은 좀 보이니까요. 18만 4천 원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가치 벨레이션 평가 분석과 차트 분석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를 같이 드리는 것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섹터 분석을 드리죠. 섹터 분석을 드린다는 건 시장 중심주로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벨레이션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구분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단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직적으로 제가 상담 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백산이고요. 비중이 100%고 비중 100% 네 8,550원 8,550원에 비중 100% 백산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 지난 7월에 11,000원대에서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당시에 그 실족도 좋고 기관 수급이 되게 좋아서 들어갔다가 계속 밀려서 일단 그때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8,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한번 좀 들어가 봤습니다. 백산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가치평가상으로 이제 좀 접근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백산하게 되면은 합성피업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는 스포츠용 신발 전자제품 케이스 차량 내장제 특히 차량 내장제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두각을 많이 받았죠. 전기차 이슈로 차량들이 많이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좀 핫한 것은 사실은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쪽에 합성피업 쪽에 시장 점율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주 좀 두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밸류이션 평가를 보게 된다면 실적이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았다가 올해 이제 새롭게 실적이 만들어지면서 19년도 정도를 회복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73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간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아졌다는 부분이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가치로 봤을 때는 좀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대규모로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부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2,200억입니다. 오늘 이번에 300억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했을 경우 퍼 9를 잡아보면 9,3에 27,2,700원 정도가 적정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약 2,300억이면 2,700억은 400억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400억 정도면 지금 한 15%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5%에서 20%인데 제가 좀 보수적으로 15% 정도의 적정 가치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15%면 지금 9,240원에 10%면 9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5%면 450원이니까 1,400원 정도의 가치가 더 잇따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1,400원 더 올리면 1,600원 정도의 기본적 분석의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럼 1,600원일 때 지지와 저항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총합해 보겠습니다. 1,000원이 가기만 하면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은 저항을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돌파하기에는 엄청난 실적의 컨센센스를 발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000원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1,600원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것은 차트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입각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600원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지금 저점 찍고서 돌아섰던 자리였던 7,900원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7,900원, 목표가 1,600원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분석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내용이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디하지 않은 것은 가치밸류심 평가에서 꼭 차트를 보시는 부분도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함께 정보에 대해서 받아보시고 싶거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자 샵 377이 황주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참여할 수 있는 노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인포메이션 함께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모문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화신이고요. 화신이고요. 네, 8750원에 15%입니다. 8750원에 죄송한데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15%요. 아, 15%고요. 화신 접근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부품주 이렇게 고르다가요. 네, 네, 네. 화신이 좀 힘도 있는 것 같고 그 지수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자동차 부품주로서 매력을 느끼시고 아마 접근하신 것 같아요. 전기차 부품도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섹터로 보신 것 같고요. 화신은 자동차용 조향장치랑 현가장치를 기본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가 전기차 이런 걸 떠나서라도 변화에 대한 과정 속에서 투어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환기의 시장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치 밸류에이션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110억까지 나와가지고 좀 우려감이 되다가 올해 토론 라운드가 바로 나왔습니다.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95억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3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350억 정도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공장이 크고 부지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비를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부채가 자동차 업체 중에서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부채가 6천억 정도 되고 자본이 3천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은 분명히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라는 사이클과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시총 3천억인데 영업이익 한 350억 잡으면 500억 이상의 여유자금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억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1천억 이렇게 보시면 주가 상승 비율이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본적 분석은 잡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1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에서 조금은 수급을 못 받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보게 되면 9천 원 정도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20% 여력이라고 했을 경우에 826, 928이니까 약 1,500원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했을 때 만 원 이상의 상승은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600, 700원이 가면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계적으로 9,600원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전라인은 121선과 지지대가 만나는 자리 7,500원 정도를 손전라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전라인 7,500원, 목표가 9,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한 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무용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압타바이오요. 압타바이오고요. 5만 6,400원에 10%예요. 5만 2,400원에 비중 10% 5만 6,400원에 10% 아, 5만 6,400원에 비중 10%고요. 네. 압타바이오 접근하시기에는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아, 예. 제가 장로가 좀 있어서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만큼 떨어져서 그냥 잡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만큼 떨어졌는지 모르고 잡았어요. 네, 그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특히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9월에 임상 이상 환자 투약 이슈가 좀 있어서 임상 이사랑 일상보다는 이상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일상은 건강한 환자한테 하는 거고요. 임상 이상은 이제 직접적인 환자한테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 잘 나오게 되면 기대체가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러시아에 특허취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타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많은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적으로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쉽게 얘기하시면 말씀하셨던 어떠한 흐름상에서의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뇨 로직이죠. 제가 갑자기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났네요. 당뇨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회사의 규모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지금 신성장 기업으로 앞으로 기대치를 보고 투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연간 매출액 본다 하더라도 10억대?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고 자본은 한 669억, 700억대 정도가 나옵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쓸 비용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업이기 그렇다고 100억이 넘지는 않는다는 부분.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당뇨병에 대한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700억 곱하기 30억이면 16배 700억이 16배면 한 1조 정도 좀 넘어가죠. 1조 7천억에다가 1조 500억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맥시멍 갈 수 있는 구간이 한 1조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럼 좀 차트 보면서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6,400억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8천억부터는 강력한 저항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8천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1,600억 기준으로 한 20% 20%가 정도 되겠죠. 그럼 20%면은 6,20이면 7만 원 부근에서는 저는 이제 매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권리랑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한 7만 원 정도 무증 효과도 있었으니까 목표가 7만 원 정도 잡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 정도 잡는데 지금 종목 자체는 지금 당뇨병에 대한 기대감과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대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 7만 원, 손절과 5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7만 원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은 수급이 함께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7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토바이오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게 뭐냐면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이 또 어떻게 보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로직도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죠. 제가 말씀드린 3대 섹터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 뭐야, 케어랩스요. 케어랩스고요. 네, 1만 800원. 1만 800원이고 비중은요? 20%요. 아, 비중 20%. 케어랩스님은 특별하게 들어간 계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방송 보고 들어가는데 원격 제거도 있고 해서 좀 괜찮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빠져서 걱정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백신 여권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있었고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잘 갈 거라고 기대가 됐는데 오히려 푹 빠지고 나니까 좀 우려감이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자체는 재무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회사가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매출액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규모의 경제 중인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액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도 작년에 매출액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은 한 60억 단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이 1,000억 정도 넘어가고요. 최근에 이제 좀 부채비율이 높아진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총이 1,582억입니다. 그럼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 보면 이제 어떤 미래 가치가 좀 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00억 정도? 제가 볼 때 1,800억에서 2,000억 정도까지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1,600억 기준으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주가에서 30%면 9,120원에 30%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9,000원으로 잡고요. 30%면 2,700원이 잡히죠, 그렇죠? 그러면 1,7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 일어나니까 1,000원 되니까 자꾸 내려오는 게 그 정도 가치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은.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적정 가치 계산 다시 하면 이 종목은 1,000원이 되면 자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계속 1,000원 가다가 내려오고 1,000원 가다가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음 패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0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물론 200원밖에 숨기 안 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1,000원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8,200원 제시드리는데 지금은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래 걸릴까요? 오래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원에서는 대신에 종목 정리하시고 1,000원 이후부터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1,000원까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케어랩스 어쨌든 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에 트렌드를 좀 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1,000원 매도 의견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격 진료, 원격 기술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와 연결될 수 있지만 여기는 조금 아직은 비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여 방식은 023772-0263번 문자 샵 377이 보내주시면 되고 또 다양한 인포메이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 준비했습니다. 하달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샵 377 황주명 보내주시게 되면 노란톤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의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에코프로 HN 30%입니다. 에코프로 HN, 네. 30%, 11만 원에. 아, 11만 원이고요. 에코프로 그룹 주도는 다 좋긴 한데 이 종목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접근하셨습니까? 아, 하도 잘 올라가길래 아, 그렇죠. 그래서 잡았어요.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 주들이 워낙 지금 잘 가다 보니까 이 종목도 항상 두각을 좀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주는 전기차 대장주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에코프로는 또 친환경 대장주다. 이렇게 이씨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환경오염방지 관련된 소재랑 그다음에 정밀화학 소재 관련된 부분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온실가스 제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친환경 관련된 바이든 정책 미국 바이든 정책과도 이슈에 맞물려 있는 종목이죠. 자, 재무제표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인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 올해 실적 정도 기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174억, 영업이익 27억 정도의 회사를 만들어냈고요. 자본과 부채는 조금은 아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조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1조 6천억까지 올라왔으면 이제는 2조 정도를 갈 수도 있느냐. 만약에 이게 300억 정도의 규모의 오늘 매출액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 15배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1조 6천억에서 한 10% 정도, 10에서 15%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무증을 하고 나서 조금 주가가 내려왔는데 다시 무증에 대한 부분들이 턴으라운드 하면서 다시 주가가 좀 상승할 것 같은데요. 한 12만 원. 12만 원부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에코 프로그룹주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기대감을 많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2만 원 정도에서는 정리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8만 9천 원 제시드리겠는데 어쨌든 에코 프로는 지속적으로 그릇 다 두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12만 원에서는 좀 시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 의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이 좋고 나쁨도 있지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 평가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메스코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HMM을 너무 고가에 사서요. 정말 고민이 되는데 4만 7천 원이시고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은 30%예요. 비중은 30%고요. HMM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를 우리 딸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있었는데 그걸 제가 사가지고 이거 매일같이 올라간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매를 했더니 그냥 그 길로 내려와가지고 또 올 것이네요. 아이고... 제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딸인과 연결이 있겠는데... 네,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데 종목 좋습니다. 종목은 정말 좋고요. HMM 같은 경우에 물류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미주출로 연결되어 있는 항로만이나 해운업계가 선도하는 IT 시스템에서 HMM은 최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구조를 보게 되면 이번에 대박 났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매출액이 상반기에 5조 3천억이 났는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났습니다. 2조 5천억이나 쓰면 올해 3조, 못해도 5조까지도 갈 수 있는 구조고요. 자본이 5조 1천억이고요. 시총이 지금 부채가 7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한 4조만 만들었다 하더라도 40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4조에서 보수적 가치 하면 곱하기 6배 하면 우리가 보수적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4, 6에 24, 24조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16조 3천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24조라고 했을 경우 50%의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50%의 재무적 가치 밸류에이션은 잡아놓고요. 그러면 현재 50%까지 올라가면 전고점을 뚫어야지만 50%가 되겠죠. 4만 원 곱하기 50%면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6만 원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5만 1천 원인데 제가 볼 때는 한 5만 8천 원까지는 기대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만 8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나이는 3만 4천 원 제시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어차피 실적에서 3분기 나오고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 나오더라도 실적 자체가 좋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5만 8천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요즘 데모하는 거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영향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한 이틀 정도는 매도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왔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턴유라운드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걸릴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릴만한 종목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실적적인 부분들 확인하고 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왕팬인데 맨날 저기 뭐요. 주일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하세요. 네, 항상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담은 하나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DI 동일에 22만 5천 원에 50%요. 네, DI 동일이고요. 20%고 그다음에 22만 5천 원. DI 동일 특별하게 접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기 방송 보고요, 밤에. 아, 회사가 좋을 것 같아서? 네, 거기서 저기 무조건 45만 대 간다고 해서 그리고 또 검색을 하고 이틀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 그 부분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상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매출액이 올해 최대치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최대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자,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촌 기준으로 봤을 때는 8,200억, 한 1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1조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20%라고 하면 한 38, 9만 원, 그래서 40만 원만 내면 밀려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왔을 때 3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는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6만 원에서 7만 원. 한 번 매도를 했어요, 20% 정도를요. 네, 제가 36, 7만 원 그러면 한 번 고전략 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상 오늘은 좀 짧게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한 번 문의 주십시오. 그래서 우표가 36만 원, 37만 원 제시드리고요. 29만 원 손절라인 제시드리는데요. 꼭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시간이 많이 없는 부분들은 양해를 주시고요. 나중에 또 문의 주시면 많은 분들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AS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참고해서 접근해 보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제가 아무도 안 볼 때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CNT 나노튜브잖아요. 도전제 관련된 종목인데 역시나 나노신소재 잘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딱 자신이 있으면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또 수익이 나는 거니까 좋은 기업들 위주로 많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 신고가 계속 넘어가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기대치가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분석에 입각해서 잘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관심주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한울바이오 파마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죠. 자기면역질환치료제가 중국에서 임상 이상이 승인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다음에 대웅제업과 함께 미국 알록플렉사에 공동투자를 이뤄냈고요.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흑자 지속, 부채비율 100% 이하라는 노직이 나왔습니다. 매수당가는 25,400원, 그다음에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18,0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HDC 현대 EP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C라는 것은 HDC그룹, 현대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자, 자동차 전기전자 소비재 플라스틱 소재 생산기업입니다. 회사가 전 좋은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350억 정도 올해 기대가 되고요. 현재 시총이 1,900억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차 경영화 관련주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 섹터로 두각받고 있습니다. 자, 매수당가는 한 5,900원. 최근에 거래량 붙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 7,000원, 그다음에 손절가 4,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분석할 수 있느냐, 무엇이 트렌드냐,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내십시오. 오늘도 제가 다양한 기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입니다. 자, 오늘은 777 투자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777란 무엇입니까? 띠리링 잭팟이죠. 잭팟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가지 섹터가 또 같이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부분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777 투자법, 시장 관심주 위주의 매매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 속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감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777은 뭐냐? 첫 번째 7, 종가 마이너스 시가가 7% 이상 상승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7, 거래대금 70억 이상의 상승 파동의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7은 신용장고율입니다. 7% 이하 가급 변동 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777의 법입니다. 자, 시장 관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 관심주는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차트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차트와 함께 슈퍼사이클 산업 공략을 해야 됩니다. 슈퍼사이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사이클은 뭐냐? 3년간 30%씩 지속 성장하여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하는 종목을 우리는 슈퍼사이클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슈퍼사이클은 제가 3대 섹터 말씀드렸죠. 뭐죠? 2차 전제,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이게 슈퍼사이클입니다. 자, 2차 전제는요. 전국공정 중심으로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공정, 조립공정, 활성화공정.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항상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 게 알아야 수익을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플랫폼 콘텐츠 핵심 기술과 광고로 구분이 됐는데 최근에 위메이드가 많이 간 건 뭐예요? 게임 콘텐츠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은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시총 3, 4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린 거예요. 지금은 메타버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특히 CDMO. CDMO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CMO와 DMO의 합성이죠, 그렇죠? CMO, 위탁 생산. DMO는 디벨롭해서 한 번 더 개발해서 만든 걸 CDMO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복제학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관심 가지시면 슈퍼사이클이 여러분들이 편성되실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된 종목은 뭐예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혹은 수소차 관련된 종목.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죠. 결국 이렇게 대규모 수급이 나왔을 때, 바닥에서 대규모 수급이 나왔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 777입니다. 777 자리, 이런 자리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여기 지금 7%에 70억이, 그 다음에 신용량금 7% 이하니까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락을 하고. 이거 뭐예요? 관심이 잠시 벗어난 거고. 관심 이후에 다시 했을 때. 이런 데서 어느 자리에 맥점을 공략하느냐. 결국은 777의 핵심 포인트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면 777이 아무거나 된다고 했죠. 아까 전에 제가 HDC, 현대 EP를 말씀드렸어요. HDC는 777 이후에 일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조정 공략이라고 그랬죠. 주식은요. 기법과 스토리와 내용이 모두 다 함께하는 거고요. 그것이 실무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 때 수익은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공업. 마찬가지 세종공업도 수수차 관련된 종목. 최근에 수수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2차전자 수수차는 어차피 같은 섹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7, 여기서 한 번 나왔고, 여기서 한 번 나왔으니까 10, 500원, 1,600원 해서 내가 접근하겠다. 왜? 슈퍼사이클의 모멘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쿠콘. 메타워스 관련된 종목이죠. 이거는 여기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쿠콘이라는 것도 결국 메타워스의 핵심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하,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하시라는 게 이겁니다. 2차전자, 내가 차트를 알고 있어도 자신감이 있어야 밀고 나갈 거 아니에요, 종목을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으면 5%, 3%, 7% 때 매도하고, 이를 땐 30%, 수익 날 땐 5, 7% 이러면 당연히 손해인 거죠. 쿠콘 같은 경우 원래 맥정 공량은 여기입니다. 7, 7 이 자리. 7, 7 이 자리고, 여기는 또 한 번 나온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다시 내려와서 오히려 7만 5천 원 자리가 되면 또 매력적인 구간이 되겠죠. 프라이스 발룬 패턴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접근한 전략은 매력적이지 못하죠. 왜? 차라리 7, 7, 5 자리.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가 나왔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이 자리겠죠. 3,800원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시장의 중심지로 확인하는 건 7, 7, 7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시장 트렌드주로 확인하는 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그래서 슈오파 사이클은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다.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것을 주식은 타이밍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이오니아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7, 7, 7을, 그럼 여기가 나왔고, 두 번째 자리에 옮으면, 자, 이런 것들은 손절 라인 잡기가 좋죠. 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계속 7, 7, 7, 핵심 캔들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탈 한 번 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트렌드 잡습니다. 자, 시가를 깨지 않고 올리고, 시가를 깨지 않고 올리고, 시가를 깨지 않고 올리고, 시가를 깨지 않고 올리고. 아, 손절 라인이 어떻게 잡힌다? 7, 7, 7의 핵심 캔들에 어떻게 보면 이 시가와 저가 부근이 손절 라인이 될 수 있다. 접근할 때도 이렇게 있죠. 내가 단타를 하겠다고 하면, 이 시가 부근 근처에 왔을 때, 혹은 저가 부근 근처에 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7%를 먹을지, 10%를 먹을지, 8%를 먹을지, 수익을 볼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익을 볼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PD에서는 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죠. 7, 7, 7 공략짜리 나왔습니까? 나왔죠? 시가 부근에서 대량 수급 나오면서, 시가 부근에서 나왔고, 또 최근에 7, 7, 7을 만들면서, 이 구간 안에서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것으로, 또 이슈가 받게 되면서,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7, 7, 7 섹터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명쾌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면,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7, 7, 7, 7% 70억, 7% 이하의 신용점고요.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0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준을 잡는 방법, 흔들리지 않는 방법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수익은요. 기준을 잡는 거에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7, 7, 7! 여러분들의 잭파스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되십시오. 성공투자 되십시오.